루스 시 진션 루스 시 진션 루스 시 진션 투자 시에는 신중해야 합니다. 구스 요 펑션 루스 시 진션 주식시장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. 투자 시에는 신중해야 합니다. 매입이 참 중요합니다. 매입이 거의 반을 결정합니다. 매입할 때 뇌가 짜놓은 시스템들을 매입 원칙대로 적절한 시기에 매입이 탁 되어있는데 1초, 1초, 1초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어떤 때는 기다리되어 짜증나서 분노한 마음으로 매입을 해버릴 수가 있고 어떤 때는 뒤떨어지면 안 돼 쫓기는 마음에서 매입을 해버릴 수가 있고 이렇습니다. 매입 한번 잡아도 끝까지 문제가 생깁니다. 그래서 매입을 편안하게 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. 마음 관리 연습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